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성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지켜내는 그런 삶에 유익한 규범과 훈계, 지침, 덕담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제자와 나누는 대화 그런 내용들이 두루 들어있는 A spiritual classic, 영성문언의 고전인 것이죠 그게 바로 The imitation of Christ 토마스 캠피스 성인께서 15세기 초협에 쓰신 모두 네 권으로 되어있는 책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두 장을 남겨놓고 이번 시간에 준주성범 4권 17장 그리고 다음 시간에 4권 18장을 읽음으로써 준주성범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An invitation to the holy communion 존엄한 성체성사로의 초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의 찬미와 고백과 또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4권 18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으로 저희는 이제 준주성범을 모두 읽고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도 제자의 그 마지막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 특히 성체성사에 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듣고 이제 오늘 장을 함께 읽고 새겨봅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Come to me All you that labor and are burdened And I will refresh you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The bread which I will give is my flesh for the life of the world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I am the living bread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The bread which I will give is my flesh for the life of the world 그리고 성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전세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육성을 인용하는데요 Take you and eat This is my body Which shall be delivered for you Do this for the commemoration of me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그리고 마침내 John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He that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abides in me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The union Through the holy communion 바로 John 6.56 유한복음서 6장 56절을 가슴판에 새기고 저희가 성체성사에 임하고 성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He that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abideth in me and I in him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성체성사를 거행하시고 또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성체성사의 신비를 고스란히 그대로 선사하시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제 17장 그리스도의 성체를 이용하려는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원의 The burning love and the strong desire to receive Christ 그리스도를 받겠다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겠다는 그대는 그리스도를 가졌는가 예수를 가졌는가 Yes, I do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제 4권 17장 다음 시간에 18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끝으로 이제 준주상범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이 제자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체를 이용하려는 받으려는 치극한 사랑과 간절한 원의를 그 속마음을 찬미하며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제자인 것이죠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작구 해석이나 주해 없이 그저 제자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는 느낌으로 새겨봅니다 제자의 말씀 제자의 말씀 주님과 신심 있는 사람들이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처럼 주님 저도 지극한 정상과 타는 사랑과 온전한 애정과 열정으로 당신을 영하려고 합니다 성인들은 그들이 거룩한 생애로서 당신을 기쁘게 하였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셔 영원한 사랑이셔 저의 온전한 사랑이셔 저의 온전한 선이시며 끝없는 행복이신 하느님 Oh my God 저도 무수한 성인들이 늘 마음에 품었던 그 지극정성의 뜻과 공경으로 주님을 영하려 합니다 I long to receive you And though I'm not worthy to have all these sentiments of devotion Still I offer you the full affection of my heart As if I alone had all those most pleasing and ardent desires 제가 비록 그렇게 열렬한 신심을 느끼기에는 합당치 못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주님 마음에 드는 치극한 정성의 원의로 그런 뜻으로 제 마음의 모든 기쁨을 주님께 기꺼이 바칩니다 Yet whatever a God-fearing mind can conceive and desire I offer in its entirety to you with the greatest reverence and inward affection 또 모든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삼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지극한 공경과 친밀한 열정으로 inward affection 내면으로 향하는 제 자신 속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애정으로 당신께 바칩니다 I wish to keep nothing for self but to offer to you willingly and most freely myself entirely I wish to keep nothing for self but to offer to you willingly and most freely myself entirely and all that is mine O Lord God my creator and my redeemer I long to receive you this day with such reverence praise and honor with such gratitude wordiness and love with such faith hope and purity as that with which your most holy mother the glorious virgin Mary longed for and received you when she humbly and devoutly answered the angel who announced to her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Behold the handmaid of the Lord Be it done to me according to thy word 녹주기도 한여의 신비 그 안한 쓰게이션 The angelic salutation 가브리엘 대천사의 인산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저희 종을 주이시오 저희 구세주이시오 저희 주 하느님 천사가 구원의 신비를 전할 때 당신 성모이신 영화로운 동정마리아는 겸손하고 신심있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Behold the handmaid of the Lord Be it done to me according to thy word 그렇게 yes라는 답을 하시며 주님을 영접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저도 동정 영원한 동정마리아 천주의 성모 마리아께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사망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감사와 합당한 예비와 사랑과 애정과 찬미와 존경과 신덕과 소망과 정결로 당신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우리들의 천주의 성모이신 성모 마리아의 이 말씀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이렇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께서 마침내 구세주로서 세상을 redeemed 극구속사업에 참여하게 된 성모 마리아의 이 거룩한 대답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하겠나이다 Likewise, Machangajiro, as your blessed precursor, the most excellent of saints, John the Baptist, gladdened by your presence, exalted in the Holy Ghost while yet enclosed in the womb of his mother, and afterward the Saint Jesus walking among men, humbled himself and with devout love declared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o standeth and heareth him rejoiceth with jo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Even so, I long to be inflamed with great and holy desires and to give myself to you with all my heart 목적이도 환영이신 비 1단 말씀을 인용하고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이죠 성녀 엘리자벳을 방문하시는 그 동작 마리아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방문하시다니요 하는 성녀 엘리자벳의 그런 인산말에 그 엘리자벳 성녀의 태중에 있던 John the Baptist 그렇게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처럼 저도 목적이도 환영이신 비 2단에 나오는 그 내용을 새기면서 저는 주님을 영하겠나이다 그렇게 제자가 말씀 올리는 것이죠 또 당신의 복된 선구자이시며 모든 성인 중에 가장 뛰어난 요한 세례자가 아직 어머니 성녀 엘리자벳의 태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성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오신 것을 깨달아 기뻐하며 성령으로 가득 차 뛰어놀았던 것과 그 후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겸손을 다하여 그 요한 세례자가 외쳤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이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 그렇게 선언했던 요하 세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거룩한 원의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그 제자는 목적이도 환영이신 비 1단과 2단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새기면서 주님의 성체를 영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Therefore I offer and present to you the gladness of all devout hearts their ardent affection, their mental raptures their supernatural illuminations and heavenly visions together with all the virtues and praises which have been or shall be celebrated by all creatures in heaven and on earth for myself and all commended to my prayers that you may be worthily praised and glorified forever 준주성범 4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말씀 올리는 제자의 이 표현이 그야말로 압권인 것이죠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모든 혼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당신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그들의 정신적 환희와 초자연적 enlightenment 빛추임과 천상적 환시와 모든 피조물이 천상과 천하에서 당신께 드리는 모든 덕행과 찬미를 당신께 바칩니다 이는 저 자신 뿐만 아니라 제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 이들 또한 위한 것이며 모든 이가 주님을 영원토록 합당하게 찬미하고 헌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기도와 찬미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죠 accept o lord my god my promises and desires of giving you infinite praise and boundless benediction which in the vastness of your ineffable greatness are justly due you 저희 주 하나님 주님께 무한한 찬미와 찬양을 드리려는 저희 정성과 소원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형안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 무변하심은 찬미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찬미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죠 accept o lord my god my promises and desires of giving you infinite praise boundless benediction which in the vastness of your ineffable greatness are justly due you 받당한 것입니다 this I render and desire to render every day and every moment of time and in my loving prayers I invite and entreat all celestial spirits and all the faithfuls join me in giving you praise and thanks 매 순간 그렇게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천상의 모든 신자와 또 지상의 모든 신자 함께 청하고 간과합니다 let all people, races and tongues praise you and with the greatest joy and most ardent devotion magnify your sweet and holy name 또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가 당신을 찬미하고 또 당신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가장 지극한 즐거움과 정성으로 드러높이게 하고 magnify 크게 하시옵소서 이 magnify라는 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께서 하나님께 올렸던 찬미가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magnify your sweet and holy name and let all who reverently and devoutly celebrate this most great sacrament of holy communion and receive it in the fullness of faith full kindness and mercy in you and humbly pray for me and humbly pray for me a sinner 주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체 성사를 거행하거나 굳은 믿음으로 성체를 여하는 모든 이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얻게 하시고 죄인인 저 또한 위에서 기도하게 해 주소서 그들이 당신 앞에서 간절한 소원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즐겁게 결합되어 하나 되어 위로를 받고 놀랍도록 새로워져서 성체 성사를 마치고 천상적 제대를 물러난 후에는 또한 불쌍한 저를 생각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그 제자 The Disciple 준주 성범을 마감하는 4권 17장에 이르러 제자 자신 뿐만 아니라 천상의 천사들과 지상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아울러서 드리는 찬미와 고백의 그런 기도문을 토마스 캠피스 성인은 아름답고 수려한 그리고 시호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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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h